안녕하십니까 건강카페 채몽의 회사 최서연입니다. 오늘은 지수경 작가님을 모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도 아니고요 어디냐면 강남입니다 부산역 강남 부산역 바로 옆에 강남이고 오늘 작가님의 강연회가 있으신데요 그전에 제가 잠깐 인터뷰 요청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책 소개하고 싶어서 만나 뵙거든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 잘 준비하셨나요 그냥 잘 준비했습니다 잘 요것만 준비하셨네 책은 작가님 최근에 쓰신 책이 먼저 첫 번째 책은요 최근 쓰신 책입니다 쓰면 이루어지는 행복 비밀 노트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인생을 바꾸는 아주 작은 습관 두 번째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권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타깝게도 본 읽으신 분이 있다면 이 책 소개를 직접 작가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책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인생을 바꾸는 아주 작은 습관 같은 경우는 크게 거창하게 계획을 잡고 행동에 옮길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사소한 일상에서 사소한 것에서 반복을 해서 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런 내용이 적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물 두 잔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하찮은 일에서 반복을 해서 끈기도 생기고 또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작사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장 읽어보고 이렇게 습관 잘 활용한 책가에서 썼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요 정말 최고 습관을 이렇게 또 책까지 내셨고 두 번째 책을 쓰셨는데 그러면 이 좋은 책을 쓰신 작가님의 현재 하시는 일이 궁금합니다 네 제일 그 직장에서도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초등학교 1학년 행을 둔 주부이자 또 책을 집필하고 있는 작가이자 또 주말에는 피아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다양한 역할의 엄마이자 여자이자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책도 쓰시고 초등학교 1학년 애도 지금 케어하시고 주부로서 주말에 또 피아노도 뭐 결혼식장 네 결혼식장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데 다 바쁘게 살지만 하시고도 또 다른 부엌 비슷하게 사시면서 책도 쓰시잖아요 저희 이렇게 사야돼서 저희 갓싸고 사고 알 수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도 이렇게 하면 책 한 권은 쓰고 그리고 딱 책에 제 사야된 목표가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살고 하나의 결실을 또 만드는 것도 본받을 만합니다 네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책은 어 성공해서 쓰는게 아니고 이렇게 쓰다보면은 자기도 성장하는 자기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 소개와 그 다음에 하시은을 알려주셨구요 그렇다면 제가 저는 습관도 지금 따른 했었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책이 아무래도 신간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록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구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제가 감동 깊었던 거는 감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기록을 하면 뭐가 좋은가 너무 너무 초대 질문이죠 그 사소한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 책을 저는 느꼈거든요 왜 우리가 일상 중에서 화이킥 지나가는 그 기록들을 남기지 않으며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생각 정리를 할 수 있구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불가치 아이에게 관련되었는지 그런 반성 할 수도 있고 감정을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교훈도 배울 수도 있고 저만의 역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또 좋은 것은 뭐냐면 기록을 함으로써 뇌의 잠재의식 쪽에 나의 목표가 있으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번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적고 또 손으로 치면서 그 잠재의식 속에 넣으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책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물론 저희가 항상 감사를 하라고 하지만 작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저희가 좀 공개할 만한 선에서 좀 공유해 주셔도 될까요 네 저같은 경우는 뭐 선물을 받거나 뭔가 돈이 확 들어와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일상에서 그렇게 행운이 쏟아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제가 이 책에도 나와있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백내장이 왔었어요 합병적으로 그래서 그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했죠 네 최근에 하고 나서 아 세상이 이렇게 뿌옇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살아있는 분에게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감사를 느꼈답니다 그 큰 거죠 저는 손사랏떠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울까지 강연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알려주셔서 감사하구요 책 저 인스타에도 팔로우 하고 있거든요 책 많이 읽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최근에 읽으셨던 책 또는 그간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 한두 번은 독자님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책 있으시면 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손기록을 하면은 나중에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다 알 수 있고 그거 하나 추천드리고요 요즘 핫한 말벌을 믿죠 네 운이 풀리는 말벌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부정적인 사고들이 너무 많으세요 경험들이 많이 쌓여서 그 우주와 통하려면은 그 와이프를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5만 번씩 5만 번 네 그렇게 하면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책 저는 아직 두 건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벌을 되게 유명한 걸 알고 있었는데 이참에 꼭 읽고 우주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작은 습관과 쓰면 이루어진 행복 빈을 로테 지수경 작가님과 이탑을 남았고요 지수경 작가님 원래 부산에 계시고 오늘 저작 강연회를 위해서 서울까지 와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 뭐 지금 시간도 그렇고 못 오신다고 그러면 꼭 이 두 분의 책으로 작가님은 이 영상 보셨으니까 책으로 만나시면 더 친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나올 작가님의 책을 저희가 많이 응원하겠고요 영상을 통해서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드디어 확인했어요 정말 제가 부산까지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언제든지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지수경 작가님 활동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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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